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는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수사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라 하는 여론도 57%나 됐습니다. 이걸 보면 이재명이 쏘아올린 불체포 특권에 대한 특권의식, 그리고 이걸 자신의 개인 범죄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이재명이 아무리 본인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탄압당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에 적기 때문에 그래서 보복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재명은 구속해야 된다. 구속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국민의 49%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무리 말로 요설로 선전선동을 하고 있어도 말 없는 국민들은 이재명이 빨리 감옥 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도 없애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은 갑질을 하고 또 혜택을 보고 있는데 자신의 개인 비리를 저질러 놓고서도 불체포 특권에 숨는다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이게 바로 적폐가 아닌가. 요거 빨리 없애라 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에 만 18세 이상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응답자의 49%가 구속수사이 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구속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41%입니다. 모른다. 그리고 응답 거절 비율도 11%였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찬만을 물으면 그동안 거의 이재명에 대한 찬성이 많습니다. 그만큼 좌파들 안에서도 이재명을 지지하고 결집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도 이재명에 대한 구속에 대한 수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구속해라가 훨씬 더 많은 것은 그만큼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재명은 이 혐의는 구속받아야 된다. 수사를 받아야 된다. 구속해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재명의 힘이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에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비율을 보니까 구속에 찬성하는 비율은 84%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84명이 이재명을 빨리 구속해라. 그것도 지금 당장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5%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15% 정도의 양심 있는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지 세력 가운데 호남 지역에 또는 광주 지역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숫자가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15%에서 한 20% 가까이 많게는 반대 비율은 민주당 지지층은 80%입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구속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지역으로 쫙 분리돼가지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 편인가 아닌가 요걸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편도 아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무슨 더불어민주당 편인가 지난번 선거일 때는 문재인을 마구 공격해가지고 문개인에 대한 비판을 했고 이재명 뿐만 아니라 그 부인 김혜경까지도 그런 식으로 문재인에 대한 비판, 비방하는 그런 글을 올렸다 해서 많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11%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해야 하면 안 된다는 사람은 11%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유지해라 하는 응답은 27% 성력 없는 수사를 위해서 폐지하라가 57%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 이상 차이가 보기 있는데 자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이거야말로 특권 중에 특권이니까 원래 과거에 독재자 또는 절대자가 국회에서 뭔가 말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옥죄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체포를 마음껏 난발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을 주는데 그러니까 개인 비리를 해가지고 개인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업자들하고 짜가지고 몰아주고 돈 받고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개인 비리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재명은 민주투사처럼 과거에 YS, DJ 이걸 언급을 하면서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더라도 다 알 텐데 상당수 개딸들은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또 이렇게 이재명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걸 보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지력이 얼마나 떨어지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대세는 이미 이재명은 구속이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도 빨리 없애라. 이 차제에 불체포 특권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 하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현 시점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5% 동률로 존폐 양론이 팽팽하게 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마구 지지하고 있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당연하다. 죄를 지었으면 상한 벌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재명은 그 상식을 깨트리고 있다. 상식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을 깨트리고 있다.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영상에서 이재명에 대한 이러한 방탄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게는 굉장히 땡큐, 고맙다. 윤석열 정부가 야당 복이 있다고 했지만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그 야당 복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 국민들 전체의 정신건강에 이재명 때문에 쓰러질 것 같다. 분노 폭발할 것 같다. 그래서 빨리 감옥에 집어넣어라, 쳐넣어라. 이런 여론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놓은 조사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이 조사 자체도 거부도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 여론도 더 높고 이재명에 대한 불체포 특권도 폐지하라는 게 더 높은데 이 조사도 사실상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이재명 쪽에 많이 왜곡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특권과 특혜 폐지를 하는데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없애고 그리고 의전특혜 폐지하라. 차관급 예우를 해주고 KTS 무료 이용하고 공항과 항만의 기무실 무료 이용 그리고 차량과 운전기사 지원 사무실 20평마미터 이하로 제한해라. 보좌관 한 명 제한해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회계 중에 식비와 예비는 실비로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안 현금 지급도 금지하고 있다. 도서출판회와 정치자금, 후원금, 모금 포함 이것도 금지. 국민 혈세로 정치자금 지원 금지. 그리고 범죄 혐의자, 부정부패자와 비리 혐의자 전부 다 국회의 윗선을 차단해라. 이런 욕구 조건들이 댓글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오히려 정치 개혁이 더 앞설 것 같아. 이재명.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덧보잡이 나와서 대한민국 정치판을 흔들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 깨고 부수고 있지만 역으로 이재명 때문에 하나 둘씩 국민들이 각성을 하고 새로운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십니다. 자, 그래서 가장 문제가 많고 비인간적인 조폭과 다름없는 집단이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도 감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을 추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국회의장은 김진표는 국회의원을 비례대표를 50명 이상 더 늘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말도 안 된다. 국민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일인지를 아직도 국회의원들만 모르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저들을 심판해야 한다 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